경구치료 먹는 코로나19 치료약의 진전도는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뭐 효과는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입원 환자를 한 반 정도 줄여주고 또 그 투약했던 분에서는 사망자가 나오지는 않고 그래서 근데 뭐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먹는 치료제가 상당히 이제 중요할 수가 있는 게 어찌 보면 이제 재택치료를 하게 되면 그 완전한 격리치료와는 달리 다른 사람들과 노출 가능성도 있고 가족들의 노출 가능성도 있고 또 본인 스스로도 좀 위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증상이 악화됐을 때 근데 그럴 때 좀 그 증상을 좀 그 경미하게 해주고 바이러스 배출 기간을 짧게 해주는 그런 약이 개발이 된다 그러면 훨씬 더 이제 통제가 용이해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도 이미 이제 지금 미국에서 몰루피라비르라는 그 약이 이제 개발돼서 이제. 머크사의 약 말씀하시는 거예요 머크사의 약이고요. 네네 지금 그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효과는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입 중 입원 환자를 한 반 정도 줄여주고 또 그 투약했던 군에서는 사망자가 나오지는 않고 그래서. 근데 뭐 어느 정도의 이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이제 여러 약. 아니 바로 그건데 좀. 지금 셀트리온이 셀트리온이 경구 치료제에 대한 얘기를 홍보를 꽤 많이 했는데 뭐 별로 진전되는 얘기가 없어서 현지 상황이 어떻습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경구 치료제는 아니고요 주사 치료제이기 때문에 아 주사였었구나. 치료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일반인한테 쓰는 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환자한테 이제 사용을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사용 범위가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어느 정도 뭐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환자한테 사용을 하는데 주사제라는 게 그 일상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생활치료센터에서도 주사제 치료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감염병 전담병원 이상의 이제 입원 환자한테서는 거의 뭐 대부분이 이제 치료제로 사용을 하고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제 이게 방역 통제 입장에서 이제 그 경증 환자들한테 집에 가서 주사를 놔주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1차적으로는 일단 경구약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충분히 개발이 돼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먹는 약이. 그다음에 이제 주사제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목숨을 구하고 또 어떠한 그런 감염에 대한 그런 위험을 낮추는 그런 그런 증상을 낮추고 중증도를 낮추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에 또 이제 좀 더 개발돼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의 코로나19 전망은 백신 접종률 한 국민의 대다수가 이제 맞게 되고 그다음에 간편하게 이제 먹는 치료약도 생겨나면 대체로 이제 해방된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현재로서는 그렇게 전망할 수 있는 거죠. 코로나19가 이제 변종이 계속 생기고는 있는데 변이가 생기고는 있는데 보통 변이가 이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전파력이 올라가는 경우는 많지만 치명률이 올라가지는 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델타 변이 같은 경우도 치명률이 현재 낮기 때문에 뭐 병은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면 걸리는 건데 그리고 지나가는 거라면 뭐 견딜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가 이제 목표로 삼고 있는 게 우리가 뭐 독감 때문에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이제 어찌 보면 공존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이제 가장 바라는 건 마스크까지 벗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정도는 아직 아니더라도 마스크를 끼면서는 그냥 일상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어떻게든 목표를 해서 이제 이번 겨울에 이제 좀 조심스럽게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간이 얼마큼 질병 앞에 감염병 앞에 대처할 수 있는가에 아주 정말 놀라울 정도의 큰 사례를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경험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뭐 세계대전 일어난 것처럼 큰일을 겪은 건데 하나하나 그래도 대처를 해나가는 것 같은데요. 마스크 정도 쓰는 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불편이냐 할 수는 있지만 사실 불편하거든요. 전염병을 잊어버리고 감염병을 잊어버리고 그냥 완벽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시기. 이게 제가 전문가마다 뵐 때마다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언제로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이번 겨울 다음 해 봄까지 내년 봄까지 정도는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야외에선 벗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내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 봄이 되면서 이제 가을 겨울 시즌이 이제 보통 호흡기 바이러스가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다른 모든 호흡기 바이러스들이 대유행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럼 이제 봄철이 지나가고 여름이 가까우기 시작하면서 이제 호흡기 바이러스의 그런 유행이 사그라들거든요. 그 시기가 됐을 때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유행 수준과 접종 수준과 또 변이의 수준에 따라서는 여름쯤에 되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제 그 바이러스가 크게 더 변이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 그러면 부스터 샷을 주기적으로 맞으면서 마스크를 벗게 될 날도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추árm A.J.가 내 곧 만나여